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 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창세기 chapter 6 day 5 Genesis chapter 6 verses 18 through 22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하기 전에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오세요.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you will enter the ark you and your sons and your wife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You are to bring into the ark two of all living creatures male and female to keep them alive with you. Two of every kind of birth of every kind of animal and of every kind of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will come to you to be kept alive. You are to take every kind of food that is to be eaten and stored away as food for you and for them. Nor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의미 알아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순 어휘함기 어휘 저축될 수 있게 문장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하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끊어육기와 직톡 직해 해보겠습니다. 18, 18절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그러나 나는 세울 것이다 왜 이리 뭐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나의 언약을 내 언약을 세울 거다 with you 너와 함께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언약을 줄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이다 and you will enter the ark 그리고 너는 들어갈 것이다 어디예요?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이픈을 긋고요 같이 들어가는 사람을 또 설명해줘요. you and your sons 너와 너의 아들들 and your wife and your sons' wives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 with you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도 다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의미만 하면요 어휘의 의미만 알면 사실 직독 직해 금방 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직독 직해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and you will enter the ark 너는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you and your sons and your wife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너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19절 you are to bring into the ark 여기에 are to bring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뭐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정을 표현해 준다고 앞에 they phrase 얘기해 줬었어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너는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into the ark into 뭐뭐 안으로 그래서 방주 안으로 데려갈 거다 누구를 데려가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 이제 뒤에 나오겠죠 you are to bring into the ark 너는 방주 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two of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둘씩 all 뭐뭐 중에서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둘씩을 데려갈 거야 male and female 이러면 암수가 되겠죠 암컷과 수컷으로 두 마리씩 데려갈 건데 to keep them arrive with you 문장이 끝나고 to keep이 오면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을 당연히 모든 생명이겠지요 그 모든 생명체 그 둘씩을 arrive 살아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즉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는요 생명을 보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즉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게요 지금 현재 you are 이거에 대해서 주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너가 그 생명체들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 그 생명체들을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to keep에 대해서 지금 you가 주체이기 때문에 to keep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 뒤에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나와 있는 애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자 to keep은 보존을 해주는데 바로 you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네가 그들을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데려가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직독직해를 해볼게요 you are to bring into the ark 너는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된다 two of all living creatures male and female 모든 생명체에서 생명체 중에서 암소 한 쌍씩을 to keep them alive with you 너와 함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20 two of every kind of bird 이제 그 종류들을 또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둘씩이에요 중에서 둘씩인데 every kind of bird 이거 보세요 새들의 모든 종류 의가 와야 오브가 왔잖아요 새들의 모든 종류 하지만 우리는요 새들의 모든 종류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이거요 every kind of bird 그러면 모든 종류의 새 이렇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꿔주면 돼요 모든 종류의 새와 오브 애브리 칸 오브 애니멀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암 오브 애브리 칸 오브 크리에이체 모든 종류의 생명체 that move is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 표현 창색 1장에서도 나왔었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 중에서 둘씩이 두 마리씩 will come to you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직접 갈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로 갈 것이다 to keep to be kept alive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했겠죠 to keep them arrive 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요 노아가 그 생명체들을 잘 데려가서 보존하라는 뜻이라고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to be kept alive 라고 나왔어요 얘가요 p 플러스 pp로 바뀌었죠 요거는 수동의 의미에요 왜 그랬냐면 동물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보존되게 하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 둘씩 데리고 가서 그 둘씩이 생명을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할 적에는요 사실 보존되게 하려고 되게 이상하네요 생명이 보존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요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찌 됐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be kept alive 라고 나왔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기에 보면은 방금 전에 썼었던 거 있죠 to keep them arrive to be kept arrive 에서 지금 보면 뭐가 빠져 있죠 그쵸 them이 지금 빠지고 수동태가 되었어요 즉 them이 요기에서는요 주체가 되는 애로 빠지니까 이들이 스스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보존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be kept 가 써졌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해만 하고 아 의미를 볼 적에는 이것이 보존된다는 의미로 보면은 맞겠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to of every kind of bird 모든 종류의 새와 of kind of animal of every kind of animal 더듬거려요 모든 종류의 동물과 and of every kind of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 중에서 둘씩 will come to you 너에게로 올 것이다 to be kept alive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twenty one you are to take every kind of food 또 나왔어요 every kind of food 음식의 모든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모든 종류의 음식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are two 나왔으니까요 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가져갈 거야 that is to be eaten 아 그런데 넷이 바로 왔죠 음식에 대해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줘요 어떤 음식이냐면 is to be eaten 와 이런 문장 나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쓰죠 너무 복잡해 보여요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요 일단은 be eaten을 보면요 it이 먹다예요 뭐뭐를 먹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eat food예요 우리가 먹으면 eat food 음식을 먹다예요 하지만 음식이 지금 주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혀지는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걸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수동태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를 쓰기 위해서 be plus pp를 써줬어요 그리고 is to가 온 이유는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is to가 왔어요 이게 합쳐진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만 이해되면 that is to be eaten 어떻게 되면요 먹을 양식 이렇게 간단해요 먹을 모든 종류의 양식을 가져가서 and store it away 그것을 따로 저장해 두게 될 거야 저장해 두어야 된다 as food 음식으로서 저장해 둬야 돼 음식으로 저장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for you and for them 너와 그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그 동물들을 위해서 음식이 될 수 있게 이게 as는 뭐뭐로서 음식으로서 그것을 따로 저장해 두게 될 거야 즉 뭐예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잘 챙겨서 저장해 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수동의 의미와 또 is to are to 이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만 되면 직독직해가 아주 깔끔하게 돼요 해보겠습니다 you are to take every kind of food 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가져가게 된다 that is to be eaten 먹을 음식을 and store it away as food 음식으로서 그것을 따로 저장해 두게 된다 for you and for them 너와 그들을 위해서 22 너와 did everything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너와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딱 그대로 여기에 as는요 뭐뭐대로거든요 근데 여기에 just got 왔어요 그러면 딱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딱 그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너와는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너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딱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읽을 때 의미를 직독직해 생각하면서 그려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you will enter the ark you and your sons and your wife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you are to bring into the ark two of all living creatures male and female to keep them alive with you two of every kind of bird of every kind of animal and of every kind of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will come to you to be kept alive you are to take every kind of fruit that is to be eaten and stored away as fruit for you and for them nor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의 뜻이 들리시나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시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나 그것은요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들에게 정말 배려해 주시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진짜 중요한 문장이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nor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이 문장을요 이렇게 해서 암송해 주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행한다 just as 뭐뭐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나는 행한다 너무 멋있죠 노아가요 그래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되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반항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도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잘 듣기 정확하게 듣기 이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즉시 순종하기 그대로 즉시 순종하기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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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